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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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여러분들의 예상이 약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투표를 기준으로 정한 페인클럽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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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이 입니다 네! 다섯 개 후보 모두 정말 너무 예쁜 이름들이라 저희 멤버들 모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루아이라는 이름이 정말 고급지고 언뜻도 너무 예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름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루아이! 루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와 함께 서로 빛내주는 존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아이 여러분들 한번 부르면서 마무리 해볼까요? 네! 지금까지 둘 셋! 위알 위알의 루아이 안녕! 루아이 루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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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아이!